저 오빠 잘해보는 거 저 오빠 잘해보는 거 할 수 없는데 다 하나만 불러주세요 나중에 실제로 저랑 유경 씨는 시험을 시작하면 한번 해볼까요?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되죠 진심으로 있어 시간을 고맙다 고 솔로모델 론스탄트였었죠? 절규 힘이 있었어요 절규를 해줘야 되는데 고음의 밴드 음악인데 사실 오늘 좀 긴장이 됐어요 어제 하도 목을 아끼지 않아서 역시 여러분들하고 노래를 하다보니 여러분들도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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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패딩이죠 유선수라고 생각하니까 밑에는 훨씬 마음이 편하구요 땀을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구요 뒤에서 댄서들은 뭐라고 하던데 그렇죠 댄서들은 땅지났대요 다행히 저는 인이어를 끼고 있어서 대충 못했는데 고맙다 고맙다 무대하는거 보면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온거 같거든요 제가 블루 다리 갔다 부위에 갔다가 떨어지니까 캘리포니아 여기서 고향은 어디에요? 고향은 저런 한번 못 보고 고향은 어디에요? 고향은 어디에요? 고향은 제일 많은데요? 그래도 아 그래도 바타를 끼고 있네요 고향이 또 어부였다 보니까 아무리 였어요 그랬어요 진짜로 고맙다 이 집 본도 때 아 형 이거 애정 안되면 고기잡으러 갈려라구요 고향이 잘 돼가지고 여기까지 제가 저기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녁에 제가 제가 핸드폰 번호도 다가오고 저 공부도 다가오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한 분이 혹시 계실 수 있었죠? 예예예 오늘 저 뭔가 여유가 있는게 제 자신이 너무 싫더라구요 하하하하 이렇게 다 연습했을 때 그냥 인정한거와 연습한거였는데 오늘 사실 다른 키보증영의 안무하느라 제스 동추를 연속 안했거든요 오오오오오오 어 연습이 너무 없어요 연습이? 뱅크를 한다고 어떻게 보였어요? 아니 저는 97년도로 돌아간 줄 알았어요 아니 늑자 하니 바다 눈은 하세요 링크 하나를 보내주면서 여러분들도 직캡을 찍더라고요 직캡 하나를 저한테 딱 보냈더니 어머 래온가 세상이 래온가 이렇게 봤어요 래온씨 그쵸? 원티였죠? 응 너무 좋았어요 와 와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행복해 네 래온씨 에스파의 세 멤버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래온씨가 나비스예요 래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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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여행자입니다 우주 여행자인 거 알죠 여러분? 네 그랬어요? 래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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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제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거를 이특이 형이 탐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무대를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شرط해봤습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의 bunu 이 B ソロie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다행이고 그리고 정말 아파트의 핸드셔서 정말 인기가 꽉 끼고 있습니다 스물 시간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정말 웃음이 딱 차이가 굉장히 좀 모입해야 하는 놀라운 노래가 정말 집중해서 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냄빨, 냄빨. 루시 형님이. 루시 형님. 루시 형님. 신규 형님. 여러분, 지금 만나다 보니까 사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소망, 소원이었었는데 여러분들의 작은 소망은 뭐였어요? 우리 만드는 거였어요? 이국 씨는 다음 노래 제목 이어서 투푸를 열어봅시다. 이어폰을 열어봅시다. 정말 아름다운 노래였어요. 약간 유리오에서 스마트폰 느낌으로부터 열어봅시다. 제목과 연관을 지었어요. 정말 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왜냐면 난 진짜 내가 바라는 거예요. 진짜 바라는 거고 저는 제가 바라는 소망 중에 하나가 우리 슈즈 멤버들이 오래오래 같이 늘어났어 보겠어요. 너무 잘하고. 이 공격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정말 꽃다운 여중 여고생들이 많았다면 지금 투푸분들도 오셨고 어제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들이 엄마 집에 언젠가 하고 찍고 있었고 제가 SNS 검색해보니까 엄마 이제 들어간다 라고 전화하셨던 분도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본 현장 보면 부부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계신 거 같고 그러니까 이제 엘프분들이 커서 남편을 꼬셔가지고 남편을 흩어치고 가고 싶은데 아니, 남편은 제 앞에 남편 오는 거 companions 2명이 처음 와서 온거야. 우비로 한 번만 Cruz eye on ails. 아내분께서 우리 잠실 가까워 남편이 올 수다수? 아, 네! 여기가 슈즈 멤버가 있을 것 같아. 아 저기 남편분을 스테이팅 나가다가 남편분을 무비 가져왔대요 아니 왜냐면 제가 아까 5분인데 여기 남편분 세 분이 쪼로로 앉아계시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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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남편분 선배님의 눈빛은 벌써 표정이 안 좋아요 그리고 여기가 티를 검은 티를 입고 오셨어요 약간 흑적이야 흑적 어떻게 봤어요? 잘 먹은 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추측을 알고 싶어요 그니까 왜냐면 솔직히 오늘 월드 앨범 쳤어요? 아 흑복시요? 아 흑복시지 근데 왜냐면 여기서 막 응원하는데 제가 한번 고개를 들렸더니 갑자기 죄 지는 사람 마냥 고개를 쓰지 못하시겠어요 저는 조인 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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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be 너가 간이 잘 буде 조인 줄 알았어요 오늘 올 테ере 우리 남자분들 파이팅 파이팅 들을까요? 우리 윗 arrog님들 참 아녜? 아 형님 네 남 Asians VES 1, 2, 3 수고하셨으신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약간 예능보고 우리 좋아했다가 눈에 생각보다 멋있었을텐데 저의 상황은 안전히 치유하셔가 남은 분들이 꾸준히 저녁으로 오셨어요 이 노래에 대해서는 마이 미신 오우 다행히 먹으려고 다행히 먹으려고 저녁에 가시지